롯데 팬들이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롯데 돈 없다 정말. 하고 싶어도 이거 돈 없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 구독자님들께서 우리 채널에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순하수 선수 4년에 60억 원대 정도 돈이면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안 잡는 게 맞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보시면 의견이 약간 반반인데 이 정도면 어떻게 잡느냐. 또 어떤 분은 승인 표시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건 실망이고 이거 한둘 계속 놓치다 보면 이건 누굴 보고 응원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다 놓치나?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는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프렌치에 스타를 놓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을 인정합니다. 거기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팀이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이걸 먹어야 되는 거고 저 혼자 먹어야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저희 광고주, 저희 오너가 돈이 없다. 롯데라는 그룹이 돈이 없다라고 모이고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먹더라도 제가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안 타온 건가 아니면 진짜 없는데 그냥 돈이 진짜 없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제가 생각했던 건 지금 올해의 돈을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건 이승관 대표님도 같은 생각. 제가 설득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단장이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기자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롯데라는 회사는 그룹에서 간섭이 많다. 이래라 저래라 누구 뛰어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잘 버티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진짜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너가 주인이, 회사 주인이 저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저 위에 분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게 회사원에 당연한 거고. 다만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그분들 설득을 해야 된다. 제 생각이 오를 방향이 이런 길이라면 이렇게 나아가겠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을 설득하는 거고 그룹을 설득하는 게 제 임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팬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판단이 잘못됐다면 제가 욕을 먹는 게 맞는 거고 저 혼자 먹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나와서 해명도 있지만 욕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게 그룹이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은 잘못됐다는 거죠. 보통 단장님들 계약이 3년 계약인데. 3년 계약, 5년 계약을 하셨나요? 가서 5개년 계약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시니까. 보통 3년 계약인데 일반적으로 저도. 3년 이상 계약을 한 경우는 제가 아직은 못 봐서. 우리 선단장님 계약도 3년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년이. 사무실이 조금 덥습니다. 더운데. 반팔. 말씀하시죠. 3년인데 내년이 계약 마지막 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계약 마지막 해면 성적을 내야 되고 보통 감독님들도 마찬가지고 계약 단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위에서는 섬유기 단장이 2022 시즌을 앞두고는 뭔가 좀 돈을 들여서 공격적으로 FA도 잡으려고 할 것이고 좀 이기는 야구 쪽으로 갈 것이다. 왜? 자기 자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런 이야기도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많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또 계속 이게 다 놓쳐. 사실 지금 뭐 과열된 시장인 해도 돈 타와서 돈 쓰고 100억씩 쓰고 하면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성적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팬들의 바람은 이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욕도 이렇게 안 먹어도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정말 제 마음 한구석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팀이 나가야 되는 방향에서 그게 정말 옳은 판단에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제가 내년 시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방구석에서 말했던 것처럼 매 경기 이기려고 하는 게 프로로서의 마음가짐이고 단장으로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되는 거. 매 시즌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툴링을 한다고 해서 줘야 된다 그런 생각 안 해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건 지금 변함이 없는 거고. 하지만 지금 제 판단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열된 시장에서 돈을 써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이렇게 질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 계약이 마지막이라고 이 팀이 나가는 방향 3년, 4년, 5년 뒤에 롯데자이언츠 나가는 방향에 제 계약 기간이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냐. 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는 제 개인을 위한 롯데자이언츠지 제가 제 롯데자이언츠 아니라는 거예요. 제 계약과 롯데자이언츠의 방향은 별개라는 거예요. 제가 갈 때 가더라도 롯데자이언츠가 나가는 방향은 제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제가 여기 있었던 3년을 만족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꼭 저의 계약 기간과 롯데자이언츠의 방향에 대해서 연관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별개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오래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저는 올바른 방향. 제 스스로 떳떳하고 제가 정말 열심히 했고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볼 때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보여주기 위한 판단을 내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내일 당장 NC에서 25인 후에 명단이 왔을 때 5억 이상의 값어치 있는 선수가 없다 하더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찍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5억이라는 돈을 받았을 때는 팬들이 오늘 무시할 수 없으니까 힘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5억 원을 받겠다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봐야 알겠죠. 1월 1일에 명단이 아직 안 넘어왔죠. 봐야 알겠죠. 명단을. 명단 내일 넘어온다. 명단이 29일 날 명단이 오고 1월 1일 날 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부장님 생각하시고 팬분들도 단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계약 기간에 연연해서 막 그런 계획을 바꾸고 돈을 막 쓰고 누구를 막 데리고 오고 이렇게 된다는 게 그렇게 또 생각들을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고 저는 요즘 사실 잘 저도 이렇게 채널을 한 3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좀 많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자연츠가 소아선수를 만약에 4년에 64억 정도에 계약을 하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 홈런 수도 급감을 하고 장타율이 다운된 선수 그다음에 나이를 먹어 가는데 돈을 좀 많이 들였던 것 아닌가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데 저는 손하수 선수가 하지만 또 이대호 선수처럼 그 이후에도 타자들은 야수들은 30대 후반에도 자기 성적 내는 선수 있다. 그래서 손하수 선수가 올해 본인이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내년에 잘할 거다. 주구장창에서 3할 치는 선수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확실한 게 있다. 손하수 아니냐.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생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렇게 다양한 고민들을 때문에 단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한번 모셨는데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후려치고 일루전향 일부러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낮춘 게 아니냐라고 혜자 FA 저는 전준우 선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전준우 선수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 이 선수는 정말 롯데자연츠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선수가 될 거고 미래의 코치, 미래의 감독이 될 수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고. 하지만 이 선수한테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랬었고 또 일루로 저러 가기 원했던 상황이었고 그 시장의 판단이 그랬던 거기 때문에 타팀의 오퍼가 그때에는 사실 없었는데 그래서 몇몇 팀 팬들께서는 그때 전준우 잡았어야지 그때 전준우를 잡았어야지 롯데가 그 정도밖에 돈을 안 줬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론인 거죠. 그리고 사실 그때도 팬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안치홍을 잡고 그랬냐 이 가격이 잘 잡은 게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오재환을 잡았어야지.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오재환 선수에게 오퍼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였고 내부 사정이 있었던 거였고 과정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참 억울한 것들이 많아요. 포수 관련해서도 사실 그때 제가 당시 나왔던 FA 포수 한 명에게 4년 20억 보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거 보면 일부 어떤 야구인들은 포수 안 잡고 뭐 했냐 그때 오퍼도 안 해놓고 다 후려쳐놓고는 무슨 또 지시안 될 거 안 하고 뭐 하자는 거냐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정말 잡고 싶었고 최선을 다해서 오퍼를 했던 거고 하지만 그 당시 판단은 그 가격으로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지시안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데리고 왔던 거고 그때 이제 48시간 그렇죠. 48시간 그 제안을 두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루머가 있었던 게 사실 이번에도 손하수 선수에게 48시간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오퍼를 던지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48시간이라는 오퍼를 나왔던 거는 두 명의 선수가 시장에 나와 있었던 거였고 그렇죠. 이지영 김태우 그렇죠. 이 두 선수 중에서 누구든 먼저 저에게 연락 오는 선수랑 저희는 계약하겠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좀 연락을 달라. 왜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48시간이라는 게 생겼던 거였고 그리고 어쨌든 협상에 있어서 오퍼를 하면 어떤 카운트 오퍼를 오기 전까지는 시간을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시간을 더 달라든지 카운트 오퍼를 했을 때 또 다시 서로 협상을 이어가는 거지 협상에 있어서 던져놓고 시간을 데드라인을 두지 않고 아 나중에 연락 주세요 이렇게 협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48시간도 되게 제가 보면 약간 스크루지처럼 악도 없지처럼 돼가고 있는데 그럼 협상에 있어서 전략이었던 거고 그런데 그게 손하수 선수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소문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또 48시간을 줬다. 그래서 선수에게 기분을 상하겠다. 이러게 했는데 물론 제가 원하는 오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게 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48시간을 던졌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루머처럼 그렇게 잘못되게 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손하수 선수 아까 전에 처음에 30대 중반에 오퍼를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한 금액이라기보다 규모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40억 플러스 옵션에서 2년 그 옵션은 바로 플레이오프 진출 그러니까 가을야구 진출 그리고 이후에 5년째, 6년째 되는 올렸을 경우에 합쳐서 6년 계약을 했다는 것이 단장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올해 FA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뜨거워요. 그렇죠. 이게 내년부터는 사치세 현재는 셀러리 캡인데 또 그런 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계약을 하면 연봉이라든지 이런 걸 다 올해 몰아넣어서 내년, 내후년에는 좀 자유롭게 또 돈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좋은 소들이 또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시즌 마주판에도 또 여러 팀들이 참전하겠다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어쨌든 열기가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내년에 롯데 야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희 야구는 후반기 때 보셨던 것처럼 뭔가 한 점 차 한 점 승부 많고 끈끈하고 빵빵 터지는 방망이보다는 짜임새께 따라가는 번트도 많이 나오고 수비도 좀 더 짜임새가 있어지고 뭐 그런 야구로 저희는 가려고 지금 감독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다방면을 통해서요. 지금 그런 야구를 보여줄 거라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물론 야구라는 게 항상 예상대로 생각한 대로 다 될 수는 없거든요. 저도 오늘 말씀드리기 참 무서운 게 사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추재현, 김재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강롱한 투가 될 수가 있어요. 아 또 성단장 찍었다. 쟤네들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지시환 한번 보자. 이런 부담이 선수한테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저는 단지 예를 들었던 거지 저희가 원하는 이런 야구를 펼치고 싶다라는 거지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제 책임도 있는 거고 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선수들에게 그 부담을 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런 선수들이 이런 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 봐라 성단장 찍으니까 못하지 않냐.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평가하는 걸 그걸로 선수를 보는 걸 또 그걸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남은 이제 스토브리그 동안에 전력 보강이라든지 트레이드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선수들 성적도 보고 있고 계속 의논도 하고 있고 토론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상승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장 큰 퀘스션 마크가 있는 게 유격수 자리고 거기서 과연 이제 그 배민 듀오라고 그러죠. 배성근 김민수 선수가 어떤 화를 펼쳐줄 것인가. 저희도 사실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마차도를 왜 보냈냐고 했을 때 저는 피터스 선수가 왔었을 때 마차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던 게 저는 사실 유격수 자리보다 더 걱정됐던 게 외야 자리거든요. 이렇게 선한 선수를 만약에 놓치게 되고 또 전준우 선수가 일로로 오게 됐을 때 그 황폐해진 외야를 정말 이 어린 선수에 다 맡길 것인가. 전 차라리 거기에 외국인 선수를 넣는 것이 그나마 삼루 한 동이 이루 안치용 안정된 자리에 유격수 한 명 뭔가 배민 듀오에게 한번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전 그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터스 선수 영입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천하 선수를 놓치겠다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만약에 작게 되면 현 선수가 자육수도 보일 수 있는 거고 의수도 보일 수 있는 거고 좀 더 강해지고 탄탄해지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저는 피터스 선수를 데리고 왔던 거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시면 마차도가 유격수에 있고 지금 외야의 황폐해진 외야 자리를 생각한다면 깜깜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센터에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주고 수비로서 그리고 유격수에서 사실 김민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격수로서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판단은 안정된 수비다. 그래도 본인 앞으로 오는 건 잘 잡는 편이다. 그리고 배상훈 선수는 화려한 수비다. 수비가 넓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김민수만큼 하지 못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뭔가 한 단계 스텝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내년 시즌에는 저희가 또 기회를 주고 결국에는 지금 KBN의 유격수를 보면 심우준 선수라든지 박찬호 선수라든지 하중 선수라든지 저희가 그러잖아요. 세금 먹인다고.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있을 수가 있어요. 시즌 초반에 에러도 많이 할 수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저희도 주전 유격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유격수 자리는 사실 좀 물음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다만 외야 수비는 작년보다 강해진 수비를 올해보다는 강해진 수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롯데가 좀 변수가 많네요. 단장님. 그렇죠. 지금 3명의 외국의 선수가 다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격수 자리라든지 또 지금 FA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만 그 이프가 많은 것 중에서 상수가 있는 건 저는 투수진이라고 봐요. 저희가 투수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리툴링이 끝난 상태이고 이 선수들이 한 단계 내년에 더 나아지기를 또 바라고 있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뭐 방어의 꼴찌를 하긴 했지만 일단 뭐 수비가 보강된다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그게 바로 외야 수비라는 게 저희가 플라이볼 투수가 많은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시즌 후반기 때는 서튼 감독님께서 어린 선수들을 많이 같이 저희 협력해서 발굴하고자 하는 생각에 어느 정도 뒤집어진 경기 지는 경기에는 또 어린 선수를 많이 넣으면서 대량 실점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어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솔직히 감독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단 말이죠. 다 이기고 쉽겠죠. 저희가 만약에 그 상황에 베테랑 투수를 썼으면 좀 더 점수를 안 주고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경기를 했다면 지금의 김도규 선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김유형 선수처럼 마지막에 나올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런 어떻게 보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수 발굴이 됐고 하지만 투수인 쪽에서는 분명한 상수는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건 야구장을 뒤로 밀고 스트라이크 존이 커지고 어린 선수들이 내년 시즌 한 단계 스텝업을 한다면 올해보다는 나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사실 팬 여러분들끼리 보시기에는 야 그래도 7, 8위 팀인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29년에 꼴찌라고 17년에 5할 승률에 약간 모자라는 성적을 거뒀었고 하지만 올 시즌은 비록 8위를 했지만 5위 포시즌 나가는 성적에 지난해보다는 가까웠어요. 2020년보다는 승차에서 저희가 4경기 반차입니다. 올 시즌 5위까지 충분히 승인권 싸움을 하면서도 후반기 때 어린 선수들 많이 기회를 주면서 리툴링을 했다라는 거 사실 리빌딩과 성적을 같이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의 성적 포시즌 싸움을 하면서도 리툴링을 해냈다는 것에 저는 서튼 감독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올해 굉장히 의도치 않았든 의도했든 페이로를 굉장히 줄이고 FA 잡는데 돈을 좀 많이 아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투자 여력이 좀 더 생긴 건가요? 여기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돈 쓴다 해놓고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라고 했다가 내년에 또 선수들 몸값이 너무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만약에 또 올해 저희가 생각했던 선수들의 성장이 빨리 되면서 안 잡게 됐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내년, 내후년 단지 내년을 국한하지 말아주시고 23, 24 안에는 저희도 한 번 뭔가 달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 더 하실 말씀 좀 있습니까? 아 예예 여기 나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 게 그 50만불 그 크브 핵인사에서 그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50만불만 주면 저 한 번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좋은 선수들이 널렸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그런 말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프랑코 정도면 50만불이 어떤 그런 선수들이 데리고 왔냐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50만불이면 이렇게 어리고 라틴계에서 온 공 빠르고 제구가 안 되든 변하고 안 되든 뭔가 하자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50만불이 충분히 계약할 수 있습니다. 쓸만한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그게 이렇게 50만불에 좋은 선수 널렸다. 사실 외국인 선수라는 게 지금 커쇼가 내년에 한국에 온다 해서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솔직히 저는 라이언 힐리 선수가 하나에서 왔었을 때 하나에 왔었을 때 잘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다 그렇게 봤죠. 그 선수가 실패할 수도 있는 게 KBO고 이게 참 변수가 많은 게 외국인 선수 마켓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 거기서 50만불에 저 아라한 선수 널렸어요. 이렇게 말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그날 코멘트가 아니라 지난 코멘트를 설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오늘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소재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뭐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가만히 있으려고 했어요. 한 일주일 지나면 조용해지겠지 내가 잘못한 건 당연히 이 정도 욕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잘못된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제가 가만히 있다 보니 그냥 막 지르시는 거예요. 20억이다 30억이다 롯데는 항상 후려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해서 팩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팩트를 말씀드리고 판단은 팬 여러분께서 저를 욕하신다면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하고 하겠지만 제대로 그 정보를 들으시고 저희들 플랜이 이렇다. 그 선수들의 3명의 선수들의 합을 했을 때 데이터팀에서 냈던 합을 했을 때 이런 합이 나왔고 그 2세 선수들이 손하수 선수만큼 칠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해줄 수 있고 수비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하는 거지 이게 뭐 확실히 된다라고 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나온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팬들의 지금 제가 받은 프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다음 넥스트 스텝에 나올 정훈 선수라든지 25원의 선수를 택하는 게 지장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예상했던 또 예정됐던 그 로드 그 길을 쭉 힘들지만 이어가겠다 그런 기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또 연봉조정 신청도 사실 연봉협상에 있어서 저희가 연봉조정 협상 연봉조정 신청도 갈 수가 있어요. 선수화에 있어서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저희가 짠돌이다 돈 안 쓴다 하는 상황에서 또 그걸 가게 되면 와 그거 봐라 또 롯데가 가지 않냐 사실 지난해 KT를 보면서 그룹 이미지에 상당 타결을 입는다는 거죠. 와 결국에는 선수는 연봉조정을 가게 되면 결국 선수는 돈만 밝히는 선수 이런 이미지로 가고 구단은 돈 안 주려는 근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전트는 돈을 더 받아주는 게 목표고 구단은 돈을 아끼는 게 목표고 이거를 그렇게 딱 그 측면만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봉조정을 차라리 가는 게 좋다고 연봉협상하면서 기분상에서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에이 찍어서 한해를 찝찝하게 하는 것보다 연봉조정을 가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만약에 줘야 되면 기분 좋게 선수한테 주고 선수도 기분 좋게 받고 선수가 만약에 그 돈을 받아야 된다면 선수도 그 돈을 기분 좋게 받고 가는 것이지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큰일 날 분위기예요. 그것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는 갈 수도 있습니다. 가게 되는 게 오히려 선수에게도 구단에게서는 저희는 좋다고 봐요. 다만 그거는 그룹의 입장과는 별개라는 거죠. 돈을 안 쓰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가 측정한 연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토대로 협상을 하는 거고 선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조정을 가서 서로 조정을 맞추는 거고 그럼 선수가 이겼을 때는 저희도 기분 좋게 돈을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봉조정이라는 게 있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선수들이 그걸 가게 되면 돈만 밝힌 선수다. 또 구단은 거기로 가게 되면 짠돌이 구단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작년에 주권 선수 경우도 좀 봤지만 연봉조정 신청을 대하는 선수의 마음이나 구단의 마음이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쿨해요. 그렇죠. 굉장히 쿨하고 구단도 그 과정에서 선수가 행위나 마음 좀 닿히면 안 된다. 약간의 압박이나 그런 어떤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도 이야기도 하고 선수 측에서도 구단의 어떤 그런 배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고 결정이 나면 쿨하게 다 수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은 좀 덜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승민규 단장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